송산 포도유게소입니다. 봐봐 자기야 엄청나지? 양쪽은 비하기가 너무 많아 10km 경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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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남구청 양주 파워 아유 잠시 왔어 보기 엄청나네 저기가 이제 시흥 이야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쪽 봐봐 이쪽 틀도 안 보인다 이쪽에 여기 이제 샤오가 좀 있으면 샤오야 이 샤오 으아아아 이렇게 차가 쪼금 막히자 이쪽에 들어오면 차가 좀 막힙니다 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여기가 완전 진짜 어마무시하지겠지 여기 땅들이 지금 물이 다 뺐으니까 와 왼쪽이 더 넓지 끝도 안 보여 땅이 다 왔습니다 다 왔어 안산 그 반월공단이 앞에 보이네요 슈아오 슈아오에 진입합니다 슈아오에 진입합니다